여러분 꼬마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포돌이 포순이 햄스터 집이 새로운 집이 왔다고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제 방송하면서 다 못 만들고 뭔지 다 모르겠어요 됐어야만 했냐? 아 이거 어떡하냐! 방종하고 만들게요 여러분 그래서 햄스터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되게 크더라고요 공개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다고? 그래? 이런 집에서 살고 싶긴 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볼도 있어요 볼도 있고 여기 이렇게 집 뒤 있어요 집도 이렇게 고정시켜놨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톱밥을 넣는 거고요 여기 조그만 밥그릇도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밥그릇 너무 귀엽지? 시소도 있고 쳇바퀴도 이거 다 나무로만 약간 나무 재질인 것 같아요 이거는 햄스터들이 자기네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투명 아크릴로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이 계단이 있어요 내가 또 마지막으로 하려고 한 게 있지? 나는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달아줄게 꼬마 전등을 달아줄 겁니다 오늘 집을 빼서 여기다가 톱밥을 깔려야지 이렇게 톱밥? 귀여운 밥그릇에 밥을 넣어줄게요 해바라기씨랑 젤리도 있고 이렇게 씨앗처럼 생긴 거를 넣어주고 이렇게 사료를 이렇게 넣어주고 짠! 너무 귀엽죠? 이게 원래 지금 우리의 햄토리 집이에요 여러분 햄토리들 인사시켜줄게요 보시면 헉? 새끼 나왔어! 짜잔 여러분 새로운 집에서 이제 애들이 놀고 있어요 어미랑 같이 둬야 된다고? 그럼 여기 안에다 그냥 넣어? 여기다가 톱밥을 좀 많이 깔아서 근데 얘네 뭐 먹여? 새끼들? 새끼 만지면은 괜히 내 냄새가 배서 애들이 해코지 할 것 같아 얘네들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딸이 신났거든요 애들이 여기 꼬무리들도 있고 지금 여기 완전 꼬무리들도 있고 아니 얘네 원식력 짱이네? 먹이를 좀 많이 줄게요 이게 좀 영양가 있는 사료거든요 특제품으로 만든 영양가 있는 사료인데 애들 살찐다고 해서 많이 먹이지 말라 해서 안 먹였는데 지금 제가 산모니까 좀 먹일게요 그래서 일단 애들한테 간식을 좀 많이 넣어 주려고요 파인애플 말린 거예요 건포도랑 코코넛 슬라이스 이렇게 있는데 이 간식을 그냥 한 번에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랑 포순아 포순아 수고했어 원래 키우던 케이지가 이 케이지였는데요 이 케이지에서 지금 이렇게 커다란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애들이 되게 기분 좋아 보이죠? 일단 사람 손이 닿는 것보다는 포순이 포도리한테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포도랑 포순이도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쟤네들 이름을 뭘로 할지 나중에 저 꼬무리들 크는 것도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